자 여러분 9월 모의평가 잘 보셨습니까? 솔직히 쉬웠어요. 그렇지? 쉬웠어. 이거 어려웠다고 말하면 좀 그래요. 이럴 때 우리 확통선택자들이 진짜 다 맞아야지. 그렇지? 다 맞아야지. 다 맞아버려가지고 진짜 내가 확통을 선택했지만 100점이야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6월 모의평가도 9월 모의평가도 물론 이제 솔직히 그냥 작년 수능만큼 막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로 나왔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확통 선택했다는 건 확통 8문제는 무조건 다 맞춘다. 이건 가정하고 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또 쌤이 있잖아요. 그렇죠? 팍통은 김성은. 알죠? 그러니까 틀리면 나빠요. 알았지?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무불계가 됐던 기출 배치가 됐던 불축파가 됐던 확통 저랑 한번 하시면 무조건 다 맞아. 알았어? 무조건. 자, 그럼 여기서 한번 풀어볼 건데 뒤에 29, 30 이렇게 한번 좀 풀어볼게. 자, 먼저 이번 9월 모의평가 29번 한번 좀 풀어보자. 자, 이 문제는 사실은 애들이 되게 많이 글을 남겼어. 쌤, 선생님 불꽃 엔제 시즌 1에 아니, 시즌 1도 아니고 시즌 2. 그래. 시즌 1, 2 다라고 말할 수 있나? 뭐 하여튼 쌤, 거기에 아예 똑같이 있어요. 그래.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똑같아도 되나 할 정도. 숫자만 달라. 그렇죠? 어? 어? 적중이란 이런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. 이게 똑같은데 얘네는 숫자가 더럽게 복잡하진 않겠지. 뭐 이게 뭐냐? 이게 16,200번 반복했대. 이것만 좀 오버되어 있을 뿐이지 어, 선생님 교재는 이게 만 몇 번이 아니라 그러면 백 몇 번 정도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고정, 완전 똑같이 생겼어. 애들이 보자마자 깜짝 놀랐대, 전부 다. 그렇죠? 아, 여러분 사랑해요. 자, 그럼 보자. 수직선이 원점에 점 A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했대요. 자, 4 이하면 A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자, 4 이하니까 4, 5, 6, 아, 4, 4 이하니까 4, 3, 2, 1이지. 그러면 4 이하가 나올 확률 몇 번이냐면 3분의 2, 그냥 바로 쓸게. 3분의 2. 됐죠? 네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양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플러스 1만큼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 5 이상이면 몇 분의 몇? 그렇지, 3분의 1 확률. 이러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. 아이고, 더 쉬워, 더 쉬워. 그치? 어, 왔다 갔다 밖에 없어. 그래놓고 이 시행을 16,200번을 반복했대. 환장하겠대. 16,200번을 반복하여 이동된 A의 위치가 5,700 이하일 확률을 표준 정기음포로 구하세요. 그랬어. 자, 이걸 못 풀었다라는 건 샘과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생각 안 돼요. 샘이랑 했으면 이건 무조건 다 맞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, 어쨌건 지금 뭐라 그랬냐면 16,200번을 했어. 그럼 이제 말을 바꿔볼게. 16,200번을 반복하는 동안 응? 어, 이거 뭐라고? 4 이하라고 그랬지. 4 이하의 어, 주사위를 16,200번 던진 동안 4 이하가 나온 횟수를 를 X라고 할 때라고 해볼까? 횟수를 X라고 할 때라고 했어. 그러면 횟수도 나오고 주사위를 16,200번 던진 거니까 뭐야? 독립시행 독립시행 횟수가 나왔어. 뭐야? 그래, 이항분포. 그럼 이항분포니까 이거 B라고 쓰시고 몇 번? 그래, 16,200번. 세상에. 그리고 4 이하가 나온 횟수니까 4 이하가 나온 횟수 확률 몇 분이면 3분의 2 그럼 여기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되죠. 맞나요? 그럼 다음에 요것의 평균 기댓값을 구하면 둘이 어떻게 하면 돼? 곱하면 돼. 둘이 곱하면 몇 나와요? 곱하면 그러면 10,800 나와요. 단위 크다. 그쵸? 그 다음 분산은 뭐 나와요? 분산 분산 분산은 요고파기 요고파기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면 되지 여기다 3분의 1 곱해 그러면 몇 나면? 360 나올 거야. 360은 60의 제곱이 되겠지? 그치? 이해가요? 자 그럼 요렇게 이제 나왔어. 뭐 자 그래놓고선 여러분도 알지만 지금 보면 16,200번 던졌대. 시행의 수가 어때? 되게 커. 엄청 커. 말도 안 되게 커. 그럼 우리는 시행의 수가 이렇게 많으면 근사적으로 뭐랑 비스코레미야 해요? 그렇지. 정규분포 연속을 따르게 돼 있지.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가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10,800, 그 다음에 60의 제곱 요렇게 쓰고 얘가 뭘 따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요. 맞니?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단위가 왜 이렇게 커야 하고서 헛거릴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내용 자체가 평가원 문제로 이게 사실 교육청이나 EBS에서는 종종 보였는데 이거 이제 이항분포가 뭐야 정규분포 근사적으로 따르는 거 이거 잘 안 나왔거든. 왜 안 나왔냐면 이게 논란될 수 있거든. 야 이거 뭐 한 500번 했는데 이게 뭘 근사적으로 따로 이거 뭐 오류 이럴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에서 이걸 낼 때 진짜 좀 이름만 했지만 말도 안 되게 한 거야. 만 6,200번을 던져요. 그러면 얘들아 사실 만 6,200번 정도를 던졌다라는 건 이거는 근사적으로 연속이랑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. 이 정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태클 걸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만충 이거 뭐야 벗어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지. 그치?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오케이? 어차피 이렇게 됐어요. 해가 돼요?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? 얘가 A의 위치가 5,700 이하일 확률이라고 했어. 그럼 A의 위치를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리로 다시 가서 4 이하가 나오면 플러스 1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간다 그랬지. 그러면 질문 4 이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지. 그러면 4 이상이 나올 횟수는 몇이야? 그렇지. 만 6,200 마이너스 X죠. 그러네.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어보자. 나의 현재 위치는 뭐라고 쓰면 되니? X번 나올 때마다 플러스 1 가고 만 6,200백에 X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1 가는 거니까 내 위치는 이거 맞아?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만 6,200 마이너스 X 이거 맞아? 아니 뭐냐면 이거 나올 때마다 플러스 1만큼 가고 이거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거니까 앞에도 마이너스 붙인 거야. 그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가겠 거 아니야. 이게 뭐야 이게? 현재 내 위치지. 현재 위치. 다시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1만 6,200 이게 내 위치인데 얘가 어떻게 되게 해달래? 5,700 이하가 되게 해달래. 얘가 뭐라고? 5,700 이하. 이거죠. 맞습니까? 그럼 이제 산수 이거 넘어가고 2로 나누면 돼.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? 써볼게요. X가 만 9,500 이렇게 나와. 이거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돼. 단위만 큰 거야. X가 뭐라고? 만 9,500 이하일 확률이 돼. 그렇죠? 그럼 결국에 뭘 구하는 거야? 이거 1 확률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. 그럼 여기다 다시 해보면 만 9,500 이쪽이네. 만 9,500 이거 이하니까 이거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럼 나는 이걸 이제 뭘로 바꾸면 되니? 그렇지.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되지. 그럼 이걸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자 공식 쓸 것도 없죠? 여기 보세요. 만 9,500 만 8,000 이하니까 여기 몇이야? 간격? 150 여기가 지금 60이래. 그럼 여기가 150이야. 잘 들어봐. 60이 몇 개 들어가? 두 개 들어가면 120 그런데 150이니까 30 모자라. 30이고 반 띵하면 돼. 다시 말하면 60이 150에 몇 개 들어가면 두 개 반 들어가. 두 개 반. 두 개 반. 맞죠? 그러면 여긴 지금 1이야. 똑같은 상황으로 원래 비례식 만드는 거니까 비례식 만들어버리면 여기 몇이에요? 그렇지. 2.5 가 되겠지. 2.5 2.5 이거죠. 맞습니까? 그리고 표를 딱 쳐다보니까 2.5일 때가 몇이래요? 0.494 494 이거 0.494 이거 0.5니까 뭐야? 0.994죠. 맞나요? 이 확률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다가 뭘 곱하래요? 1000을 곱하래요. 1000을 곱하니까 답은 뭐예요? 994요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알겠습니까? 끄덕끄덕 잘했습니다.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왔고 Cool. axis 조정 주황 5 1 보시면 5 5 5